안녕하세요. 저는 노유진, 강성, 한혜민이라고 합니다. 진짜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. 아니 진짜. 굉장히 많이 떨렸고 아직 준비가 아직 좀 많이 덜 됐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려서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말을 잘 못 한 것 같아요. 춤은 좀 틀려서 속상한데 면접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놀랐어요. 아, 정지 준비해야 되겠다. 아까 표현하려고 했던 게 뭔가 그 심사위원분들한테 증달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면접 질문을 좀 더 확실하게 딱 정리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목을 많이 갖다 들어왔다. 댄스를 좀 많이 보완하고 싶어요.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연습도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글거리지만 스무 살 되서도 대학 갔다고 방심하지 말고. 붙었으니까 맘도체 말고 앞으로 더 고생하고. 붙어서 좋긴 하지만 너무 막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막 찬찬하지 말고. 더 대학생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. 네가 한 것에 보답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. 그 3년 동안 많은 생각도 했었고 많은 노력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았을 텐데. 정말 수고 많았고. 앞으로도 나에 대해서 응원을 하야 하는 응원을 드립니다. 수고했어. 최재차차.